한국국토정보공사 2022년 3월 30일 대비 약 마이너스 5.80%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9월 11일 9만 26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31만 2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30일 77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4월 13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국토화학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21.09%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7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5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4월 4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4월 25일 가장 많은 1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9.66%에서 약 19.6%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28일 약 29.88%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29일 약 19.6%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55.86%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047억원으로 2015년 779억 대비 약 162.5%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2.98%입니다. 순이익은 약 1,570억원으로 2015년 563억 대비 약 178.9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9.96%입니다. 국도화학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17배이며 지난 2016년 12.01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3.64%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61배이며 지난 2016년 0.7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4.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11.09% ROE는 19.28%입니다. 국도화학의 시가총액은 4,973억 8,6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86위, 코스피 종목 기준 32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9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5,77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3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5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047억 7,0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2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순이익은 1,570억 8,60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2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8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국도화학 지난 3년간 국도화학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7월 30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상승 추세, 2021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9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2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